안녕하세요 유용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용룡입니다 오늘 뭘 해볼거냐 무기 하나 극 칸으로 써보기 노마드로 해야겠죠 이걸로 해가지고 제일 잘보이게 무기를 제일 돋보이게 해줘야하니까 이걸로 해서 무기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찍겠습니다 서클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만 쿨타임이 상당히 느린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경험치를 좀 먹고 싶은데 일단 크리티컬 무조건 지속시간 늘려야겠죠 이거 지속시간 무조건 늘려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느려 쿨타임이 10폭 10폭판 20폭판 14폭판 굉장히 느립니다 경험치가 안나오네요 쿨감을 시키긴했는데 별 차이가 안나요 굉장히 느릅니다아 아직도 책 주세요 책 그쵸 책을 주셔야죠 책 필수에요 필수 자 이거 극한으로 써보기 서클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면 그리고 저거 그것도 먹어줘야겠죠 경험치부터 좀 올리고 저거 특성까지 다 먹어줄 생각이거든요 하나로만 버티겠습니다 책 와 책 아 저 십폭 좋아요 늘어나고 있긴 한데 저 시간이랑 뭐 이런것들이 아직 뭐 와닿진 않네요 괜히 골랐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 괜히 골랐나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 장판이 이렇게 지속시간 3초 증가 쿨타임 1초 감소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 빨라 책감상 느껴집니다 쿨타임이 계속 빠지네요 알겠고 책 좀 와 책 진짜 안준다 어쩔 수 없다 계속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무제한까지는 아니지만 무제한 될것 같은데요 무제한 오 무제한되겠어요 이러다 넘치 오 거의 무제한 오 아주 좋은데 무제한이 될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무제한이 될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무제한이다 그렇지 안 꺼지고 있는것 같죠 오호 오호 두개가 생긴다 두개가 생긴다 상당한데요 경험지책은 왜 안주죠 경험지책은 왜이러지 망가졌냐 야 이거 좀 딜좀 나오겠는데 경험지책만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장판 옛걸로 해가지고 저것도 뽑고 유물도 뽑고 릴로 릴로를 많이 모아놔야되요 크기도 올려야 되거든요 크기도 커지게 해주고 할거 많습니다 경험지책만 나오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경험지책 뽑기가 3분밖에 안됐어요 지속시간 늘려주고 들어오면 죽음이다 진짜 드미지 지속시간 지속시간 정판 여러개 깔리면은 더 좋겠죠 중첩데미 들어갈거니까 보스가 궁금한데 나는 너무 범위 상당합니다 자속범위 거의풀 10폭도 좋죠 기본무기 기본무기 이제 쿨탱 없어졌고 경험치 죽었냐 크기 늘린거 했습니다 죽었나봐 경험치 여기서 아쉽네요 뽑기는 해야되는데 릴로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 근데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릴로를 열받네요 경험치책 안나오는거 진짜 어쩔수 없지 방법이 없다 가만히만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거 이제 뭐 상자 먹으러 갈 때는 움직여야겠지만 어 어 잘 못버틸수도 있겠어요 잘 못버틸수도 있겠어요 잘 못버틸수도 있겠어 진짜로 어 위험한데 경험치는 다 빨아 들었으면 좋긴하지만 위험한데요 어 물론 이제 안에 들어오면 칼에 맞겠지만 칼이 데미지 보스다 칼로 잡은거죠 거의 나이스 그 왔습니다 잡아놨어요 뭐지 해석좀 해봐야겠는걸 관련해 은 그 그 나를 저를 따라오는데요 아 조그마한 마늘이 생기는구나 조그마한 마늘이 생겨요 아 이게 그거구나 조그마한 좋은데요 서클 좋네 이제 3중이죠 3중 보호 바퀘서클 안에 서클 칼 각 뚫으면 저를 때릴 수 있어요 300 데미지 들어갑니다 300 데미지 700 데미지 장판 데미지 700 데미지 불안하다 20분대로 버틸 수 있을지 안 되지 범위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크기도 키워야 되는데 지속 시간도 늘리고 10분도 안 됐습니다 아직 장판은 갈 길이 멀어 저거는 먹으러 가야겠죠 미니 장판 들고 갑니다 미니 장판 미니 장판 아직 크기도 안 커가지고 크기도 키우고 하면은 더 커지지 않을까 자 오케이 컷 오케이 또 나왔어요 장판 리롤 올리고 자 뭐죠 공격이 공격 공격 공격력이 4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 그건 아닌 것 같고 4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파트롤 아니야 아무튼 뭐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공격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택 어택 크기 커집니다 다행이야 바로 나와가죠 그래도 여기 크기 스읍 바로 커지나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커지는건가 기분 탓인가 경험치 드디어 징하다 징하기도 안나왔죠 경험치 들어올 수 있나요 데미지 크리 데미지 크기 크기가 그렇게 안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착각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안 커지네 그래도 올릴 게 별로 없으니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마땅히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천댐 어 보스 왔어요 솔라 없어질 때까지 그렇지 개미지 아 저거 먹으러 가야되는데 또 더 와야지 또 색이 센데요 장판이 오 밀고 들어갈 수 있네 이야 쓸 만한데 이야 쓸 만한데 즉사도 올려야겠다 즉사대에 들어가겠죠 크기 크기 커진거 같기도 하고 크기 데미지 어우 데미지 2천씩 뜨네 거의 판단은 충분히 깨겠는데 이거 좋네요 장판도 어휴 데미지 잘 뜬다이 자 경험치 갖고 오세요 레벨업 좀 합시다 좋아 칼 진짜 안에 안에 안전빵을 어 다 말랩 찍었습니다 안에 칼도 돌아가죠 저기 진짜 안전빵이거든요 위험 위급 다 뚫고 들어왔을 때 칼로 조진다 뭐 이런 느낌 즉사때로 확률이 높아졌어요 어 즉사때로 확률이 높아졌어요 10폭도 있긴 한데 확률 확률 진짜 못들어오네 이제 20분 중반댄가 그때 좀 이제 빡세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2000댄까지 뜨죠 2000댄까지 뜨죠 와우 와서 녹네 그냥 데미지 10폭 데미지 봐 4 케이크는 더이상 안찍겠습니다 리롤도 많으니까 크기 말고 크기 그만 나와 즉사라도 찍어 스크린 데미지를 더 찍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밑에 안 내려가도 돼요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저기서 스킬이 뜬다고 해도 완전 좋은 스킬이 아니에요 기본 데미지 1 오르는 걸 거예요 아마 두 개를 뽑았으니까 세계때부터는 기본 데미지 1 올라갑니다 베이스 데미지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안 움직일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포스터 이건 얘기가 다르지 죽을 뻔 대질뻔했네 1업이라도 할게요 내려온 김에 안 갈라 그랬는데 1업을 하고 여기서 1업을 하고 바로 또 1업을 하고 완벽 크리틱으로 확률 크리틱으로 확률 어휴 포스터한테 죽을 뻔 와 다 날아갈 뻔했다 요쯤 요쯤 경반 하나로도 깨네요 아직 몰라 깬게 아니라서 깰 것 같네요 3000 데미지 들어갑니다 이정도면 세요 엄청 다운 보스가 이제 마지막 보스라서 이걸로 이제 40만 잡으면 끝납니다 크리틱으로 확률 미쳤다 20분 후반 때 충분히 버티겠다 하나로도 크리 데미지 끝 3700 아 이거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못 들어오지 크리 확률 마스터 크리 데미지 마스터 마스터 안한게 뭐있냐면 어 시체폭발 즉사 아 요정도 있겠네요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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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 지금 6% 이제 5%인가 이거 밑에 상자 뭐죠 언제 있었대 레벨업 음 시폭 이거는 5% 5% 5% 5% 5% 5% 5% 못 깰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실은 또 모르긴 해 모르긴 하는데 조금 깰 듯 느낌은 그래요 뭐든지 깰 수 있겠다 무게 하나로도 이 게임은 좀 그런 느낌인데 무게 리뷰다 진짜 하나씩 무게 리뷰 다 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무조건 깼지 무조건 깼지 여기가 제일 몹이 많이 나오는 지금 27분댑니다 지금 27분댑니다 못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나오냐 뭐 시체 폭발 크기라도 늘어나겠지 아 저기 경험식아 경험식 먹어야지 그렇지 좋았쓰 10북도 확률이 상당합니다 이제 죽어라 적사 데미지 흐흫 유물에서 이게 될 줄 몰랐네 네 진짜 무게 하나 키우기도 꽤 빡세다 느낌이 좀 많이 빡세요 패시브가 패시브만 해가지고 호로록 하긴 하는데 무게 두 개를 이렇게 키우기도 쉽지가 않아 무게 한 개도 빡센데 상자에서 그 패시브 두 개를 뽑아내야 되고 마늘도 궁금하다 마늘도 궁금하다 벌써 나왔구요 자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들어가세요 끝났습니다 여기 장판 성스러운 장판으로다가 서클로다가 하나로 서클 하나로 깼습니다 하나로 깨는 거 가능 서클 리뷰였습니다 끝 도청하시기 뵙터 서클 뵙터 투데이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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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